아수에로 왕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협격감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우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젓네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우 와스디를 청하여 왕우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우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우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생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바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우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외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우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외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외로 왕이 명령하여 왕우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우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규부인들이 왕우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왕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우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터 2장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왕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왓스디 대신 왕으로 사무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오 시무이의 손자이오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너부가네사리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화에 나아갈 때에 에스도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화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귀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리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형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비를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화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료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돌아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라.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안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3장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의 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딸 곧 니사노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딸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느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룩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의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 4장 무르디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골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호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무르디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무르디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무르디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골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무르디게에 이르니 무르디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덴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무르디게의 말을 에스덴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무르디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덴에 말을 무르디게에게 전하며 무르디게가 그를 시켜 에스덴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무르디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래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무르디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행하니라 에스더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한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의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데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데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게 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무르드게가 대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무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귀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무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제 273일 에스더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무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무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무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고를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 누구려 하고 왕께 하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사람 무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무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무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메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무르드게가 과연 유다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에스더 7장 왕의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돌아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넷이 중에 하루보나가 왕에게 아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무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무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에스더 8장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무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렸으므로 무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무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무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야려 한 악한 께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데를 향하여 금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무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하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석유관이 소집되고 무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새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줄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를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보를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정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며 역준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에스더 9장 아다롤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송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송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르니 왕의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송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귀래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터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야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터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터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터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에스터 10장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경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유다인 모르드게더